두 선수도 역시나 성현우 선수는 장사 등극을 2018년 설날 대회 때 한 차례 했었고요. 하봉수 선수는 아직 장사 등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봉수 선수도 35살에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몸을 보면 근육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고요. 그만큼 이번 대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3판 2선 승자 셔판이고요. 성현우 장사도 힘이 대단한 선수죠. 그렇습니다. 성현우 장사의 들배지기를 보면 왼쪽 잡치기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중심을 좌우로 흔들면서 들어서 배지기가 들어간 스타일입니다. 앞서 황찹 선수는 정면으로, 힘으로, 근력으로만 정면으로 드는 스타일인데 그에 반면 성현우 선수는 좌우로 흔들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하봉수 선수는 밑에서 손기술, 다리기술을 구사하려고 쫙 누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힘을 다 받으면 힘드니까 좌우로 상대의 힘점을 흔든 다음에 자신의 주투기 기술인 들배지가 들어가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하봉수 선수는 안다리도 주투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힘겨루기가 펼쳐집니다. 자, 방태혁 주심이 선수에게 다가가는데요. 네, 지금 이 성현우 장사는 자신이 오른발을 집어넣으면서 들배지기를 구사하려고 자꾸 상대와 거리를 좁히고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럼 하봉수 선수는 상대와 중심이 있어야지, 거리가 있어야지 자신의 기술이 나갑습니다. 네, 성현우 장사가 들었어요. 발목걸이, 발목걸이, 발목걸이입니다. 성현우의 발목걸이. 네, 성현우 선수는 장사는 보면 틀리빈지기뿐만 아니고 왼쪽도 강해가지고 지금 같은 잡치기 변형인 발목걸이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아, 지금 들어 올린 이후에 그 상황에서의 발목을 갖다 대면서 첫 판을 가져가는 순간이었어요. 네, 여기서 다리 삿발 챙긴 다음에 무릎에 발목을 걸어놨는데 이것을 싹 떨어뜨리면서 발목을 땅에 딛기 전에 제껴버리니까 힘점이 붕긴 떠버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성현우 선수의 재치가 굉장히 돋보이는 기술이라고 하셨죠. 굉장히 좀 고급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려운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대의 중심을 주고 있는 오른발을 딱 디디리려고 할 때 바로 닦아채는 그 타이밍과 순발력이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이 씨름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선수만이 할 수 있는 기술처럼 보이는데요. 그 기술로 첫 판을 성현우 정사가 챙겨갔습니다. 뒤집기, 이러한 기술들이 상당히 화려합니다만 지금 보여준 이 발목걸이도 정말 선수들에게 어려운 기술인데 멋진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이 발목걸이가 자칫하고 발목이 빠져버리면 도리어 자신이 배지기게 당할 확률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감각적으로 하지 않으니, 이걸 인위적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다. 네. 첫 판을 챙겨갔습니다. 연수구청의 성현우 장사. 청사빠의 성현우 장사. 연수구청 소속인데요. 최근식 감독과 구자원 코치가 연수구청을 지도하고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총의 박희연 감독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방금 연수구청의 최근식 감독은 바로 이번 대회부터 감독 사령탑을 맡게 되었죠. 그러면 박희연 감독은 금년도 1월부터 제주특별식 사령탑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봉수 선수에게 경고가 하나 주어집니다. 네, 자세 잡고 일어서기 전에 힘을 넘어선다여서, 어깨를 민다여서 경고를 이뤄받았습니다. 네, 주심은 선수들 대등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심판의 덕목 중에서가 바로 이 경기의 승패도 중요하지만은 경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게 심판의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바로 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부심들도 양옆에서 맨 눈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잡치기! 잡치기 뿌려치기! 아, 지금 성현우의 두번째판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2대0으로 성현우 장사가 승리를 거두면서 준결승에 올라갑니다. 이야, 하봉수 선수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딱 했는데 그 찰나에 바로 잡치기로 마무리하는 서경우 선수 역시 감각적이 빨라요. 네, 지금 8강 경기에서 보여준 두 판은 아주 본인의 씨름 감각을 많이 활용한 기술들이 나왔었는데 지금도 순간에 뿌려치는 상황이 나오면서 두번째판을 승리로 챙겨갔습니다. 네, 하봉수 선수가 상대의 중심을 흔들기 위해서 터라졌는데 도래의 그 중심은 자기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이 성현우 선수가 바로 네, 밀어치기로 마무리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2대0으로 연수구총의 성현우 장사가 제주특별자치도총의 하봉수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준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